난 누구지? 여긴 어디야? 당신을 구해줄 3시간 여행 영어 46페이지 기내서비스 요청하기 이 단어는 너무 쉬워요 그러게 뭘 배워야 돼요? 원하는 게 있으면 원하는 거 말하고 플리즈를 붙여요 이거 저 잘할 수 있어요 저요 저요 저 시켜주세요 하지 마세요 해보세요 물 좀 주세요 워터 플리즈 네 이런 거 그렇게요 전 그런 거 좋아해요 그럼 연습 더 해봐요 헤드셋을 주세요 헤드셋 플리즈 베개 주세요 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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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베개 플리즈 그래요? 미안해요 그러면 승무원이 와서 한국말 하세요 손님 베개 주세요 이렇게 말을 바꿔서 해야 되나? 네 베개에 필러우잖아요 필러우 그러니까 아 필러우 플리즈 담요를 주세요 아 블랭켓 플리즈 블랭켓 플리즈 네 담요는 블랭켓이잖아요 근데 이거 완전히 잠자겠다고 작정을 했는데 그러면 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낫겠다 어 필러우 앤 블랭켓 플리즈 아 그렇구나 네 실제로 여행하다 보면은 친구 세트를 주세요 그게 낫겠다 정말 비행기에서 의외로 추울 때가 많잖아요 아 맞아요 에어컨디셔너를 틀어 놓죠 그것도 그런데 저는 예전에 이집트를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지나가는 게 이런 시베리아 상공을 지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뭐 항공 그 경로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아하 그러니까 정말 너무너무 추워 시베리아 항공 시베리아 항공을 지나가요? 아 상공 상공 이집트를 갔는데요? 네네네네 아마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분명히 봤거든 시베리아 돌판을요? 아 왜 지나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구가 이렇게 구형으로 생겼으니까 아 네 직진거리 직선거리가 그게 짧을 걸 아마? 네 맞아요 확신이 없어서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래서 추운 시절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옷을 제가 두껍게 안 입었었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추워서 제가 피로 블랭켓 막 두세 개씩 달라고 해가지고 막 덮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추워가지고 그게요 이 항공은요 다 추워요 아 그런 거야? 근데 그때 왜 이렇게 추웠지? 이집트를 한국에서 가면 동선이 북극이나 남극 쪽으로 안 나올 거예요 진짜? 우리가 서로 확신 없는 얘기 하지 마요 라고 던져봅니다 아니 생각해봐 북방구에서 북방구로 가야 아 이게 북극을 지나가면 좋겠구나가 나오지 이집트는 난방구잖아 라고 던져봅니다 책임질 수 없는 우리 그냥 영어 공부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난방구 아닐까? 이집트는 북방구라고 그럼? 북방구야 북방구 말도 안 돼 멍청아 저기 뒤에 저 지구본 있으니까 이따가 우리 내기하는 걸로 우리 내기해요 얼마 내기 나 5천원 오케이 북방구다 5천원 네 자 그럼 얼음과 함께 주세요 5천원을 얼음과 함께 주세요 네 With ice please 아하 이거 중요해요 그쵸 예를 들어 음료 같은 거 가장 많이 주문하게 되는데요 음료 주문할 때 어떤 음료는 얼음이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 그럴 때는 음료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저는 오렌지 주스 먹을래요 Orange juice please with ice 이렇게 With ice 이런 거 붙이면 되겠죠 Orange juice with ice please Orange juice with ice please Without ice please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No ice No ice please 그렇게 하면 Hold the ice 해도 돼요? Hold Hold the ice please 아 그렇게 얼음은 붙들어 매 두시라고요 얼음 붙들어 매라고 야 나디야 어 왜 야 여기는 기네가 왜 이렇게 시끄럽냐 그러니까 말이야 헤드셋 좀 달라고 해봐 아 오빠가 달라고 그래 아 네가 영어 잘하잖아 Excuse me A headset please 아 그리고 아 베개랑 담요도 달라고 그래 아 진짜 A pillow and blanket please I'm sorry 아 그리고 오렌지 주스에 얼음 이빨이 데스 타갖고 달라고 그래 아 갖다 먹어 아 근데 자리가 멀잖아 아이씨 Sorry Orange juice with ice? With ice please Orange juice with ice please 어 넌 뭐 안 먹어? 어 나는 Beer please